이 시간동안 걸어가신 말씀은 갈라데스 5장 18절대였습니다. 갈라데스 5장 18절대입니다. 갈라데스 5장 18절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데스 5장 18절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데스 5장 18절대입니다. 갈라데스 5장 18절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말씀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모든 자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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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많이 외칩니다. 특히 기성교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단장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더 크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여 다 못 들어간다. 오직 다만 하는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지만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일이다. 죄를 해결하면 천국 간다. 이런 거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를 해결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저기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해 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독상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길이 남아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어이롭게 선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 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 대마다 천국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가르쳐 해주고 그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만분의 예지자로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찬정거지 이 10개명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안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각 교회에서 전인세계교회에서 율법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스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오늘날 이 기독교와 다른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자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발이 있지 아니하니다.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안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종이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에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슨 것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4장 778점에 이후로 네가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시라. 유업이란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실적인 모든 불약까지 다 이해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죄송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도마스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교함이 없느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해방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스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협을 이어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도직업적으로 말해서 성령이란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죄의 진리로 거룩하게 없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간절히 이야기하고 여기에 갔다는 이야기하고 자기 집안 이야기하고 자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제했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간절히 갖다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에 대해 유부를 받을 때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크게 나누어 여러가지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도 지혜의 신 모래의 신 종령의 신 지식의 신 여호를 경애하는 신 이렇게 신들도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신과는 신입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은 성령을 받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랍니다. 이 독생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성령이 살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이 말씀을 보시다니 비둘기가 내릴 때 천천히 이렇게 날개 펴면서 샥 사뿐히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렇게 사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립니다. 그 이마심이 보이더니 성령이 이마심은 마치 안개같이 안개같이 보이기 때문에 영원히 열린 사람만 볼프가 있어요. 안개같이 이렇게 샥 흘러서 그 물줄기가 이렇게 쏟아지게 큰 큰 안개가 모여서 점점 조조 소금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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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령이 이맘면 정신이 오쌍해져서 마음이 무섭거나 춥거나 그런지 모르니까 밖에서 오쌍해져서 정신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영어로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한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준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불같은 성령에서는 여러분 받아보셨겠지만 덩어리에 무슨 햇빛이 쫙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덩어리에 어깨나 이런 부분이 팍팍듣근해요. 진짜 뜨끈뜨끈하다고요. 칠레 안에서 햇빛도 없는데 그런 성령이 아주 뜨거운 성령이 팍팍듣근한 성령이 몸을 줄여버려요. 비둘같은 성령이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나 내 사랑은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비둘같은 성령은 예수님 내 사랑은 아들이오 내가 기뻐하는 자가 이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 비둘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으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세요. 씨뿌른 일을 했어요. 씨를 뿌리면 땅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파묻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비둘같은 성령은 파묻히는 성령입니다. 마음의 성령은 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파묻혀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어야 그 사람이 입이 열리고 말이 열리는데 파묻혀있어요. 싹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싹이 난 겁니다. 싹이 난 예수님은 비둘같은 성령의 힘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건져있어요. 약도 없는 시절에 예수님 손만 앉으면 병이 난다는 게 얼마나 기적같은 일입니까? 불과 우리도 한 2,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병곤치료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곤치료로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급하면 목사님한테 기도하러 가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급하면 병원에 뛰어나죠. 목사님은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한테는 기도하러 가서 백발백종으로 낳는다는 부담도 없고 그래서 병원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목사님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 성령을 예수님 한 사람만 바꿔주세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배신하고 나가버립니다. 배신해버립니다. 성령이 없었다고 성령이 써놨다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한복음 7장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마치 목마를 때 물을 마신 것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시원한 냄새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고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도 영광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성천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40일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다님도 무슨 영광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것은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냐 저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시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마음속에 흐르지를 날리였어요.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렀다면 베드로 같은 어린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악당들이 몰려왔을 때 의분에 넘치는 베드로는 그 말고는 이제 칼로 가져와서 이리짜리 쳐니깐 깃발이 기가 잘려서 땅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소다가 길을 갖다 붙였으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 간다고 길을 딱 붙였어요. 그럼 길을 딱 붙여서 그 사람이 이 만체목이 또 귀가 살아있어요. 그것만 봐도 예수를 잡으러 왔던 예수님이 예수께 참돈했다고 사과하고 꼭 지도로 가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감규라는 그것이 신호를 해서 선생님 안녕하십시오 하고 가서 입맞춤 뽀뽁을 했어요. 내가 뽀뽁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가거라 얼마나 간사한 자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뽀뽁하는 그 사람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뽀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잡아 가져가기 위해서 입맞춤이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는 성령이 없는 시대였다. 그리고 당당히 말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 왜 성령이 없냐 비둘같은 성령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비둘같은 성령은 전달이 안되네요. 예수님은 혼자 막 전달을 안되네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일에 불과했다. 씨가 팍 묻혀버렸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병고치는 거 백 명, 천 명, 만 명을 훔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비둘같은 성령이 역사가 예수님 시대로 끝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불같은 성령이 마간이 다를 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현장을 찾아서 올라가서 올라가서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몇몇 사람 마갈라마리아 베드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야말로 오순절날 그날이 기독교의 탄생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탄생일이 몇몇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날이요. 몇몇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4월 17일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가린되어 50일을 계산했었어요. 7월 6일 7월 6일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뜨게 이벼십니다.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어요. 그거는 유대인의 방언이 아닙니다. 그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거기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담아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으로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고 천하각국이니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각 나라 사람이 담아있어요. 오고 하더니 이 소리를 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지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방언에 소파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한 사람이 하는데 듣는 사람은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는데 전부 전부 자기 나라는 말로 들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누구 사람은 누구 말로 들으려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들으려고 중국사람이 중국사람이 중국말로 들으려고 각국 자기 나라는 들으려고 그게 천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데 우리에게 우리말로 들리느냐 신기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놀라서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의 그 방언에 그 소문이 세계만방에 빠져요. 오늘날 기독교가 방언 때문에 전파가 된 겁니다. 저도 예산비가 불교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가면 기도하면 방언받으면 외국어도 한다고 외국어 대학 안 가도 어떻게 외국어 대학 안 가도 싶어서 열심히 새벽같이 불교하다가 불교하고 저기 염불하던 거 다 때리쳐 버리고 아침마다 저리에서 제일 쫄병으로 마당실고 그다음에 물길러 나러고 밥하고 이런 곳에 도 닦고 있었는데 제가 순식간에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방언라운드 하나 한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만에 방언도 받았어요. 방언받아서 다른 사람은 방언받아서 방언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통역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통역의 은사는 별안간에 받았는데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국동의 민석이라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났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데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대학 교수 국회의원 사장이던 사람들이 전부 하려고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남대하나 여자나 들고 나고 셋이 갔는데 모이는 장소에서 오니까 그 사람이 모이는 전부 차를 타서 딱 일어서더니 차를 타서 탁 하더니 똑같이 하나 둘 하지도 않는데 똑같이 이 사람 경력차가 하더라고요. 가만히 이 사람 미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깡패 집단이야. 영화에 보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네는 누군가 그래요. 초면에 오이급처럼 나도 소년인데 자이라니 자네는 누군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네라니 자네는 누군가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일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매일이 세대이라고 하는 자네라 그러네. 우리가 어찌 다 믿고 어찌 그리 말할 수 있겠어요. 천만한 사람에게 누구 싶을까. 물어보면 어떻게 초면에 맞는 사람을 보고 자네는 누군가 하래요. 그런 말할 수 있어요. 소만하게 짜집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손가락 찌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 적과 팔밤 사기꾼 도둑놈 팔밤 죄를 다 지죽했어요. 내가 막 통역을 해버렸어요. 그 죄짜들이 놀래가지고요. 하나는 막 방언으로 말을 하고 나는 현저히 통역을 하고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다 그런 사람이 치료도 가만히 있는 거야. 당신이 재림주로 왔다면 재림주로 나 혼자가 나 혼자는 성격에 멸망의 아들이 예수가 온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야? 누가 나타났어? 하나도 하나도 그래야 나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교인 서너 명을 뺏어 온 거예요. 재림주한테 그래서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어주고 나는 가정예배 보고 있었어요. 가정예배 보고 가정예배 보고 가정예배 보면서 아유 어쩌면은 나도 좀 집이나 좀 큰 집 하나 우리 교인 들어와서 마루 방에 앉아서 많은 사람 예배를 볼 거고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고 놀고 마루가 한정한 방만 마루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4월 17일 부활절 개인집에 마루 방에서 했다니까 시작해요. 부활절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통해 이런 방언 성령으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심리야 돼요. 나도 방언 성령으로 그냥 쫄그러니까 해만 움직이면 방언이 저절로 줄줄줄줄 나와요. 저절로 이 방언이 전 세계 기독교에 흘러서 방언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원래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은 신앙을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신앙이다. 제가 그 방언 성령을 보고 신앙이 자랐어요. 야 하나님 신이 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쪽에 방언 받은 분들 많이 있을 거에요. 있을 거에요. 그건 자라게 하는 신 자라게 하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야. 성령은 진리리라 그러죠. 열매를 맺으면 죽은 나무는 마찬가지에요. 꽃피고요. 꽃이 피해도 종이 없고 이 피나도 종이 없고 키가 자도 종이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를 배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라. 요한 1서 5장 진리 성령은 진리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 속에 생소 같은 성령이 홀로 나리리라.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 꼼꼼히 말하면 뭐에요?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이 진리의 성령. 진리란 것은 하나님의 요한복음 10장 말씀 진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받으면 하나님을 예수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면 내가 진리요. 진리요. 생명을. 예수가 진리요.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지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 아시리입니다. 모든 진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뭐 다 할 것 없어요. 모든 진리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국에 도인협회 부회장을 했어요. 도인협회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본부장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 부회장을 했는데 대전에서 도인들을 했어요. 도인들을 했는데 한국 도인 기독교 도인 인도 도인 기독교 도인 놓고요. 한국 도인 인도 도인 그 다음에 중국 도인 그 다음에 또 4개국 도인 뭐 있어요. 한 100명 이상 엄청난 기독교뿐만 하는데 각자 자기 도를 정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참석해 봤어요. 무슨 미친 소리가 각 도를 다 참석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거지 뭐 다른 거 참석해 봤어요. 그래서 그 도인들이 말을 하면 당신이 말하는 말이 빚어난 것이 성경 몇 장 몇 절인데 이것은 이런 뜻이다. 당신이 잘못된다. 막 돌아다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인들이 전부 내 방에 가서 막 부직부직부직해요. 다른 사람 방에는 내 방에 부직부직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거 나는 당신들 도하는 데 다 따르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 도의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할테니까 아멘해라. 아멘한다고 해서 그 도가 깨지면 그건 가짜 도다. 내가 심어보이잖아요. 저것들 뭐 한 대 거 다 참석했잖아요. 그러게 내가 기도할 때 아멘한다고 마치죠. 그러다가 막 도인들이 다 모있네요. 기도를 했어요. 이 도인들이 다 예수님께 예주소서 하던데 저들이 아멘해야되는데 아멘 하던데 한국파당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모든 도를 닦고 알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가 최고도다. 그래서 예수의 도 도 도란 길도 길이란 길이란 것은 구원의 길, 최고길을 말하는 십으로 6장 1절 말씀에 도의 첩을 세상에 있는 도의 첩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성령은 진리 진리 그러므로 마지막 도는 이 세상에 모든 들을 다 예수의 말씀 진리 회의를 참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시오.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기독교의 말씀은 진리다. 전세계 모든 도 모든 진리를 다 잡았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진리를 다 능가하고 이긴다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제 가운데 인도제 가운데 인도제 모든 진리 인도제 불교 유교 모든 종교관계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면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물때로 말하지 않고 무언가는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희께 알려주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가 내 영광 내 영광은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가 갓나나보다 내가 제 이름 주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면 그걸 갖자. 보혜사는 대원자지만 보혜사 성령을 하면 다 갖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선으로 받는 주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향하는 주의한 자들로 영원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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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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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